1,22, 0단속 이재현입니다 아, 밧데리도 없는 무전기가 말이 안 되잖아 으악! 야, 쟤, 쟤 또 시작이야, 쟤 또 2015년이래서 미쳤잖아, 쟤 잡으려지! 이게 진짜 미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건 아는데요 그 무전이 진짜였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무전으로 살릴 수 있어 이제 당신을 끝났어 확실한 진도가 발견됐으니까 일이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같이 해요, 나도 덮겠습니다 되돌려도 올 겁니다 내가 가져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파라고! 아직 기회가 있다면 미쳐! 안 돼! 지금 우리의 뉴스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뉴스 스포츠였습니다 안 lives 우리의 뉴스 스포츠가 지금 우리의 뉴스 스포츠가 우리의 뉴스 스포츠가